부산, 경남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은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.1% 상승해 지난해 3월 3.9%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. 경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.9% 올랐는데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3%로 다시 돌아섰습니다. 부산, 경남 모두 전기, 가스, 수도 등이 각각 27%, 26%대로 크게 올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.